절기 망종인 오늘 때이른 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돈 곳이 많았는데요. 경기 고양시가 32.3도, 서울도 30도를 넘어섰습니다. 현충일인 내일도 오늘처럼 강한 볕이 내리쬐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처럼 덥겠습니다. 또 강원과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는 이따금씩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양은 5에서 많게는 30mm가 되겠는데요. 이 소나기가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강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덥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30도, 대전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27도, 전주와 대구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는 주말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남부, 제주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